김만배씨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김만배씨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2월 구속영장에는 대장동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340억을 그래서 이제 그 340억 은닉을 확인했고 그런데 이제 5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소장에는 390억 원을 은닉했다 해서 추가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대장동 팀의 재산 2,070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범죄 수익 가운데 일부 지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찾았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여러 가지 김만배씨를 통해서 검찰은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좀 재산 같은 거를 동결하고 추징 보전 못 팔게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가하는데 김만배씨는 요지부동이랍니다. 아까 428억 천화동인 1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씨의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